어 뭐야! 어? 저기 저기 저기! 아 이거 크기를... 아 이거 크기를... 2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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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원! 오! 날라왔어! 오! 오! 여기에서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? 병만족한데 한번 갖다 줘볼까요? 네! 다 피벌레를 한 마리 잡았어요! 네! 녹으면 바로 날라갑니다! 날라가겠네! 오! 근데 약간 얘는 그래도 적대적으로 생기지 않아요? 색깔이 다른데... 응! 훨씬 더 곤충스러워! 초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도... 색깔도 연하고... 비호감이 아닌데? 동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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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왔어! 이거 길이 흐르지 않았어! 진짜 지금 참가 많이 아닐 거 같지? 오 길들였어. 여기에서 보면 물관계처럼 흘러. 예 아우 정산아 정산아 아 slack 아 맞다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그걸 왜 쳐야. 아 쟤 잘했대. 빨리 빨리 빨리. 아 깜짝이야. 자 다 됐어. 아 맛있겠다. 소금은 한 번 외워주고 그냥 끄는 거. 우와. 자쪽 좀 보면. 우와. 우와. 모르겠는지 모르겠지. 오오오오. 하루 beds. 오오오오. 아 진짜네. 눈빛이 손날룩. 어때 국물이? 정말 한국이 그립다. 우리나라가 그리워. 된장찌개 아니야, 된장찌개. 누구를 이렇게 찾아요? 이건 안 깨물린다. 애들이 세가지고. 우와. 딱 생각나는 거 뭐니? 밥. 진짜 여기 1급 수에서 하는 다슬기잖아. 완전 시원함이 있어. 된장도 1급이야. 와. 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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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큰데 이만큼밖에 안 돼? 오빠 잘 먹겠습니다. 그때 그때. 저기 맛있는 거 먹으면 춤춘다. 왜. 하하하. 어때? 어때? 어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리듬요정 맛있지? 진짜 맛있다 우리 가시요 우리 가시나무 가시나무 가시로 괜찮아 여기 숨겨서 먹어요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